잠수가 아니고 그냥 마지막에 내리는거 였잖아 얘들 다 하는데 얘들 어 잠깐만 나무에 걸리면 안돼 제발 아니 내려간다 나이스 한명 더 있다 일단은 가방먹고 아 제발 제발 와우 예 맨 총 어렵다 다 잡은건가 더 떨어진 애들 없을라나 하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야 차가 있을만한 데가 도로 근처에 일단 최대한 봅시다 해변가서 보트타기는 늦었고 앞에 차 쟤 어그로 끌어서 쟤 일로 오게 만들까 아니다 괜히 어그로 끌지 말자 파밍하러 들어갔나봐 나오면 잡아야겠다 나오면 잡고 쟤를 먹으면 되는거 아니야 봤죠 파밍하고 있는거 아 아 개암맞네 아 개암맞네 망했네 음? 오는데 미친 아 개암맞네 뺑소니 할라고? 뺑소니 할라고 했어 저 4배율 4배율 소운게 없고 수직손잡이 고마워요 황금고블린 고마워요 황금고블린 마이스 땡스 알라베 가이스 잡으러 가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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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황금고블린 먹으러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여기 아니었나? 어 예! 어 예! 아 아 아 아 이 예! 드리프트!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진통차를 별로 안 들고 있네 어디야?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걸어서 달립시다 여기 두 명이거든요 한 명 뒤졌네 일단은 진통제 빨고 일단은 진통제 빨고 이제부터 참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기다 저기 있네 앞에 있던데 달린거 같은데 아기 자동차 아기 자동차 아기 자동차 아 거의 다 왔어 빠르게 파밍하고 갑시다 아기 자동차 아우 예 맨 컴온 맨 컴온 맨 컴온 맨 컴온 뭐야 앞에 다시야 저 차에 타고 있던 애도 있을 것 같은데 버리고 간 차인가 건물에 있을 것 같다 맨 들어간다 맨 진입맨 아 2층에 있다 2층 2층 옆 건물 2층 왼쪽으로 달렸죠? 왼쪽으로 달렸다 아기 자동차 다른 애가 났었어 예약 음악 2층에 있다 아기 자동차 아기 자동차 아기 자동차 아기 자동차 아기 자동차 야 나 그렇게 막 쏘면 어떡하니 붕붕붕 아 아 예 맨 몇 명이야 어차피 자기장 때문에 뛰어야 하네 아 여기 위에도 있네 개 많네 아 다음 자기장이 여긴데 위에 있는 놈들 잡고 갈까 저기 있는데 일단 내려오긴 내려올거거든 완전 반대로 가야되는데 먼저 자리를 잡고 있죠 잡는거보다 이쪽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왔던 가스길 끼고 가도록 할께요 약간 허허볼판이라서 무섭긴 한데 뒷문 내려올려면 아직 시간 좀 남았고 아 여기서 데잉가 함 더 빨죠 이석 빨라져 초스피드 광대스요 초스피드대스 오 바로 앞에 유리 저게 유리를 쌌으면 다른 애가 날 봤겠지 괜찮댔쓰 난 얘 파밍할거봐 8배율 대수 왈트웨이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I love you so much 내 자리 지금 개판이거든요 돌무덕인데로 빨리 가자. 오른쪽 건물이 있을 것 같아 아 여기 건물 안에 백방 있는데 아 여기 달리기엔 너무 숨을 데가 없는데 아 선택 잘 해야 된다 일단 약 빨고 아 연막 하나 가지고 답도 없는데 건물 안에 일단 백방 한 명 있고 드림클 받게요 같이 뒤에 끼고 달릴 준비 여기 달립시다 8배율로 바꾸고 저기 소음기 끼고 있다. 개꿀이네 나 잘 안보이게 앞에 나무 작은 거 끼고 돌 뒤에 있거든요 이렇게 끼고 있읍시다. 작은 나무 아 너무 숨은 게 없는데 지금 여기 있다 내가 지금 쏘면 저 소음기 쏘는 애가 소음기 쓴 애를 일단 먼저 쪽지죠 음 시체야 시체 졸랍했네 3명 일단 저기 위에 한 명 있는 거는 확정 됐고 저 시체 있는 쪽에 앞에 있는 애가 자리가 너무 좋은데 아 난 숨을 은폐물이 없어 은폐물 밖에 없어 아 너무 잘 안주면 되나 언덕 아래에다가 숨을 데도 없어 아 저 소음기 끼고 있네 M4A 금방 소음기 소리 들죠 쭉쭉쭉쭉쭉 자기중 온다 저기 위에 저기 위에 한 명 남았어 위쪽에는 없을 것 같고 먼저 보는 사람이 이긴다 내가 지금 숨을 게 없어서 저쪽이 있을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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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야되는데 얘 어딨어 어 뭐야 어 뭐야 여기있네 내가 21대 있었어 와